여러분들 유튜브 하시느라 고생 참 많죠 제가 보기엔 정말 좋은 채널인데 구독자도 별로 없는 채널도 있고 정말 떡상 하는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구독자 1000명 가까이 되는 분들은 이 영상을 미리 보시고 승인 조건되면 유튜브 애드센스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쉬워요 유튜버라면 다 아시는 내용 유튜브에 광고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두가지 자격이 있어야 하는데 1년간 내 영상의 총 시청시간이 4000시간 그리고 구독자 1000명이 넘어야 하죠 원래는 이렇게 까다롭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승인 조건이 까다롭게 된 데는 바로 겨울왕국의 엘사 때문이죠 그때 난리도 아니었죠 애나 어른이나 할 것 없이 다 let it go let it go만 불러댔잖아요 2017년에 아이들이 좋아하는 캐릭터 엘사가 술을 마시는 장면이나 성적인 장면 등의 동심 파기 영상을 유튜브에 올려서 조회수 대박을 친 거죠 그런데 그걸 보고 애들 엄마 아빠들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유튜브 측에 항의하면서 일이 천파만파 커지게 되는 거죠 유튜브가 좋은 영상을 보여주려고 내놓은 플랫폼인데 이런 동심 파기 영상이 인기 영상이 되니까 검열을 더욱 신중하게 할 수 밖에 없죠 그 이후로 컨텐츠를 좀 더 신중하게 판단하고 시청시간과 구독자의 기준을 만들게 됩니다 아 정말 말이 쉽지 구독자 1000명 모으는게 정말 보통 일이 아니죠 연예인이나 셀럽들은 하루만에 몇만명 모으지만 우리는 연예인이 아니니깐 구독자 모으는게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내 영상을 4000시간 넘겨야 하는데 이게 또 웃긴게 1년 단위로 시청시간이 새로 세팅이 되겠죠 1차 멘붕입니다 여기서 포기하는 분들이 많죠 그런데 거의 승인 단계까지 왔습니다 막상 승인받고 보니까 광고 수익이 생각했던 것보다 안나와요 거기서 또 2차 멘붕이 오죠 자 여러분 거의 다 왔습니다 그동안 구독자 시청시간 채우시려고 고생도 많이 하셨죠 이왕 하는거 포기하지 마시고 좋은 파트너들과 함께 응원해주면서 계속 하시면 됩니다 이제 그 어렵다던 유튜브 고시 패스를 하셨으면 애드센스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애드센스는 쉽게 말해서 유튜브와 창작자 광고주를 모아서 창작자에게 광고를 내보내고 광고비를 창작자와 유튜브에게 지급하는 플랫폼입니다 이렇게 천명이 넘으면 유튜브에서 메일이 옵니다 천명 축하 메시지와 왠지 어울리지 않는 바나나 그림이 나오죠 바나나가 뜬금포로 왜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뭐라고 멍하니 몇 분 보고 있었습니다 유튜브 스튜디오에 들어가보면 좀 달라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승인 요건이 다 충족되면 약관 검토를 합니다 길어요 쭉 훑어보시고 승인 확인 클릭 그 다음에 애드센스 가입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아니요 기존 계정이 없습니다 클릭 약관 읽고 동의 클릭 그리고 주소 입력 한국 주소지면 반드시 한국 주소 입력 하셔야 합니다 처음에 영어로 주소 입력하니까 한글과 숫자만 허용된다고 나옵니다 반드시 한글 주소로 입력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애드센스 가입되었다는 승인 메일이 옵니다 핀번호가 우편으로 3,4주 있다가 집으로 날아오는데 그때 최종적으로 핀번호를 정리 완전 끝납니다 사실 대형 유튜버 말고 광고로 벌어들이는 수익은 그리 많지 않지만 자신의 분야에 천천히 컨텐츠를 올리면 혹시 모르죠 나중에 좋은 결과가 있을지 승인 조건 달성하신 분들 축하드리고 앞으로도 같이 화이팅